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긴 침묵 속에서 소리내 외칠게 어리석고 나약하기만 한 내 마음을 노래 제목은 내가 항상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인데 내가 못하는 말이야 나는 너 말대로 낭만이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못한다 진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해줄게 알았어 저도 정말 오빠가 무슨 노래를 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평소에 저한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이라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사랑이라는 말이 최고난도의 애정 표현이었던 말이에요 저희 둘은 이제 그거까지 다 해서 어려울 게 있었나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무슨 말이지 궁금했는데 서러운 마음을 못 이겨 서러운 마음을 못 이겨 참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딱 노래가 나오자마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 음악을 알고 있으니까 내 절망과 상관없이 무심하게도 아침은 날 깨우네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내겐 내가 없어 난 자신이 없어 네가 없는 하루 견딜 수가 없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없는 나 그냥 날 안아줘 나를 꼭 안아줘 그냥 날 안아줘 그냥 날 안아줘 그냥 날 안아줘 아 오빠가 이런 말을 나한테 하고 싶었었구나 응 가사가 내겐 지옥 같아 이제는 제가 해줄 수가 없는 것들을 말하니까 내겐 대기 있어줘 내겐 너는 너 내 손을 잡나 진작 말해줬으면 더 많이 안아줬을 때 더 많이 되게 못된 말만 하는 게 되잖아 내가 한 걸음 더 안아봐 막 이러고 악만이 없다 막 이러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막 했었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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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아마 제 진심을 열심히 전달을 했어요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가면 되잖아 저희 뾰의 스토리 같잖아요 많이 좀 감동받게 해야겠다 해서 진짜 열심히 불렀어요 딱 눈물을 흘리자마자 아 됐다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던 모습인데 막상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서글프고 울어서 너무 서글프고 울어 야 많이 못나진 않았나 보다 그래도 그럼요 안 못났어 아이고 아이고 세화 아이고 세화 아 어떡해 너 지금 못생겼어? 아니야 이런 노래를 준비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숙녀 듣다가 아기 듣다가 왔다 갔다 하네 이 노래 원래 알아? 알지 안아줘야 하고 싶었어? 나 진짜로 너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어 불러주지 근데 좀 아꼈어 그랬어? 아꼈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 아아악 계속 울리고 싶다 한 번 우니까 눈물이 너무 못생겼잖아 아니야 우는 거 처음 보는데 예뻐 음 내게 네 말은 누가 해? 아아악 음 음 따뜻한 봄바람처럼 상냥하게 네게 불어오던 너 아 너무 돌리네 어 돌려! 아유 아유 어떡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상냥하게 피어내던 여름의 꽃처럼 반짝이던 너 뭐 노래만 불면 우는 거 같아 노래를 들으면 많은 생각이 나니까 응 나중에 방송국에서 막 다 컴백해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밑에서 보고 우는 거 아니야? 울다가 웃다가 아주 그냥 아 와 나 제 얼굴 정말 아니겠다 어떡해 아니야 좀 팅팅 붓긴 했는데 기억 아 와 진짜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근데 나 사실 막 적극적인 사람 아니거든 어 어 말해봐 오빠가 적극적인 연상렬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날 좀 오바했어 아 뭐야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야 나 사실 그렇게 못해 눈 한 번 딱 감고 한 거야 내가 죽일 놈이 왜 죽일 놈이야 이상형으로 말한 건데 솔직히 저도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도 위기였어요 어머머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생인데 동생 같지가 않네 괜찮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동생인데 저보다 연상 같았어요 뭔가 심쿵 아 첫 만남 때가 제일 어려웠을 텐데 눈 딱 감고 했다고 하니까 너무 귀엽고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저는 좀 또 제가 또 너무 한없이 못나지는 거 같더라고요 제 이상형 아니면 난 안 만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영이를 만난 뒤로는 누나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는 이상형이 좀 무색해진 거 같아요 고마워 나도 내가 진짜 원래 상남자야 고맙다 미안해 진짜 못해 그래 성태씨 굉장히 상남자야 너한테 엄청 많이 했던 거 같아 그치 나도 되게 신기했어 난 되게 낯간지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은 서로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오빠 원래 그렇게 애교 별로 없잖아 말수도 별로 없잖아 나한테는 너무 귀여워 나 몇 점이야 100점 만점에 몇 점 남편 게임같이 오짜 토크로 하자 응 그래 100점 줌 나 같은 여자? 물어봐봐 찾고 있었어 찾고 있었어 찾고 있었어 센스 센스 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나는 우리 영화 봤을 때 생각나는데 풍풀 영화 보러 갔어요 아 맞아 근데 귀여웠지 왠지 그 뒤로부터 좀 찡찡거리기 시작한 거 같아 오 맞아 낭만성대 시점부터 다시 나의 원리 모습으로 돌아왔어 원래는 장남자였죠 아 마성현이 아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다 진짜 막 할머니도 생각나고 그런다 지금 유기관 센터로 오 똘이 자연이 엄청 커있겠다 진짜 많은 일을 했군요 오락실 제주도 갔을 때 오 안 가본 데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응 진짜 부부로서 커플로서 갈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이 이야 진짜 많이 했다 그래도 아직 가고 싶은 데 많은데 진짜 그래도 난 교복 데이트가 너무 좋았어 난 오늘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을 것 같아 오늘? 왜? 그냥 아까 붙은 게 오는 게 너무 귀여웠어가지고 흫 흫 흫 사랑은 원래 어린 거야 아린의 시윤이 노래 진짜 잘한다 흫 흫 아 그래? 나 랩도 잘한다? 어? 정말? 어 몰랐지? 그럼 나 들려줘 흫 당하지 마라 그래 아직 조금 어려 어 표현하긴 어려워 혹시나 그게 상처를 줄까 난 갖고 두려워 근데 이미 누구나 다 아는 내 맘을 다 벌써 보여주고 싶진 않아 아직은 그냥 난 조금의 표현을 더 원해줘 내 맘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더 사랑해서가 절대 아니야 더 사랑해서야 은인어려 조금 힘들어 오빠는 저한테는 제일 좋은 선물이었어요 오빠랑 그렇게 하루하루 놀았을 뿐인데 제 자신이 이렇게 성장이 있다는 게 느껴져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든든했어요 근데 진짜 아쉬운 거는 노래 가상말처럼 이제 시작인데 이제 막 서로 알아가고 표현도 더 많이 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런 것 같은데 수영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연애라고는 몇 번 안 해본 둘이 만나서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느꼈고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뷰커플다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뷰커플 사랑해주는 시청자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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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밝아서 좋다 뷰커플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